오면 같이 먹을까? 저는 같이 먹죠, 오면. 먼저 먹기가 좀 그러네요. 아니면 우리가 맛만 한번 보자. 어떤 맛인지. 어때? 좋아요, 형. 테스트. 이게 제육볶음인데. 이거 빨간 스타일 아닌데? 음식이 좀 짜다. 그치? 맛있는데요? 근데 난 딱 맛있는데? 쌈을 한 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고기 두 개 마셔야지. 삼겹이 약간 베이컨입니다. 삼겹살을 너무. 삼초를 두 개를 가겠습니다. 지금 맛보는 거니까. 마우스 보는데 왜 삼초를 두 개씩이나? 도전해보고 새롭게 시도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. 맛있어. 김치찌개 나왔습니다. 일단 비주얼이 고춧가루 안 넣어서. 거의 된장찌개의 비주얼이에요. 이거 만두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의지고기를 넣은 김치 국에 가깝습니다. 근데 난 딱 맛있는데? 맛있어요. 난 나쁘지 않은데? 브라보. 우와, 대박. 지금 딱 우리가 맛만 봤어요, 일단. 이걸 설명하려고. 대박. 먹고 얘기해서 진짜 맛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밥 먹자. 김치, 이건 약간 배추국이, 만두 맛있어. 맛있을 것 같아. 나는 많이 먹었어, 너 다 먹네. 그래? 맛있어. 나쁘지 않아. 진짜 고생했다. 드시고 계시지. 맛만 봤어. 좀 그렇잖아. 어때, 메뉴 잘 시켰지? 응. 만두 먹어, 만두부터 먹어. 이거 밥 말아먹는 거 훨씬 맛있어. 아, 좋아. 맛있어. 밥 같은 밥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한번 먹어봐도 돼요? 드세요. 밥도 있어. 아, 잘 먹었다. 수고하십니다. 수고하십니다.